여러분 안녕하세요. 곤충 박사 NCPC입니다. 저희는 지금 비가 온 뒤에 생무들은 어떻게 살아보고 있는지 보기 위해 숲으로 왔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사마귀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게 보이시죠? 이 녀석 지금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. 저희가 7월 달에 봤을 때문에도 앉아진 1령, 2령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녀석은 지금 종령인 것 같습니다. 종령은 성충이 되기 전에 마지막인데요. 보통 성충이 가장 사나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 종령이 굉장히 사나십니다. 처음 아셨죠? 지금 이렇게 종령인데 그리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? 보통 왕사마귀는 이것보다 더 크게 자라는데요. 지금 크기가 작은 걸 보니까 그건 그냥 사마귀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날개가 아직 자라지 않는 게 보이시죠? 배를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? 지금 이 자세 굉장히 멋지죠? 이렇게 앞다리를 이렇게 꽂히고 채우고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멋있습니다. 이 종령은요. 아직 날개가 잡지 않습니다. 그런데 한 번 탈피를 하면 이제 완전히 사마귀 형체가 되는 겁니다. 제가 한번 손 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. 사마귀는 이렇게 목을 잡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을 잡는 거를 싫어합니다, 실제로 사마귀는. 이렇게 손 위에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지금 이제 손 위에 올라가신다고 빠르네요. 아, 모기가 투표를 하고 있었네요. 아, 네. 지금 쫓아냈습니다.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조심해해요. 특히 저는 모기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합니다. 네, 지금 제 손 위에 사마귀가 올라왔습니다. 굉장히 지금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의 아무 느낌이 안 나고 살짝 간지러운 정도입니다. 네, 외계인처럼 생긴 머리로 저를 찾아보네요. 다행히 모기가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. 이렇게 치면은 점프를 하거든요, 보통. 그런데 점프는 안 하네요. 보통 이렇게 배끝을 치면 점프를 하는데 안 합니다. 아휴, 다리 밑에서 모기가 막 피를 밟으면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듭니다. 아, 진짜. 다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있던 데 놔주는 게 중요하니까요. 어, 돌아가려고 안 하네요. 보통 이런 곤충들은요. 제가 손 위에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라고 할 때는 안 합니다. 어, 내려갔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초록색이다 보니까 찾기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사마귀 종량 약충을 제가 손 위에 올려봤는데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